난 죽는데? 귀여워 어! 어! 이 여학이 없네? 아이씨. 아니야 아니야. 우와. 어떻게 얘만 휜 스크롤 이동이 되냐? 대각선으로? 그러게. 대각인 캐릭터네? 졸라 왜.. 대전 게임 할 때 졸라 잘하는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이랑 하는 기분. 와 이 새끼. 와 나.. 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나봐 형. 피가 내려갈수록. 슈퍼하머가 엄청나네 이제. 저 번쩍거릴 때는 때려도 맛도 안 오. 어 슈퍼하머인가 봐. 어 그때. 경지가 없는.. 경지가 없으면은 빼야 되나 봐요. 이거 빼야돼. 오 형 무슨 소질 찾았는데? 공부 쪄는데? 저기.. 어차피 너 속았으니까 나가야겠다. 아냐 아냐 이거 아마 나 목숨 줄걸 형이 이겼으면? 아 진짜? 어 막 화면 끝나면은 다시